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 잘 보내셨고요. 네. 오늘 이야기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황상모 시민사회수석이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사퇴를 했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언론의 보도가 어땠는지 한번 좀 이걸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도가 좀 어땠습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사건은 목요일 날 있었고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까지는 금요일이었던 지난주 이 시간까지는 일부 매체 빼고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겨레하고 오마이뉴스 등이 나왔었고요. 일주일간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 봤을 때 400여 건의 기사가 전국 종합일간지 11개 기준으로 비카인지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 숫자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총선의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이종섭 호주대사의 호주런과 함께. 이른바 이황 논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사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았고 또 대통령실 입장도 나오다 보니까 황상무 수석의 이른바 핵활발언의 보도는 꽤 많았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이트를 빼고 나서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 언론이 얼만큼 다르느냐를 보면 금토일 3일만 기준으로 보면 약 100여 건의 기사를 다뤄서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다루긴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짚어볼 텐데 처음에는 한겨레 경현비 이른바 진보 언론 중심으로 나오다가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도 다뤘고요. 야당의 비판 성명 사퇴 성명 또 기자회폐 등 언론단체의 사퇴 성명 이런 스트레이트성도 많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걸고 많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양상을 쫓아가면서 그 양상을 전하는 그냥 주로 이런 보도였다는 거잖아요. 네. 워낙 또 스트레이트가 많기도 했고요. 주요 이슈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서 비판하는 기사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일단 3월 16일 그러니까 14일 사건이 발생했고 14일 저녁 뉴스데스크 15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도가 좀 됐고 토요일이 황수석이 4줄짜리 사과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뉴스가 좀 나왔고요. 일단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전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일요일인 3월 17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도 귀국하고 황산무 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라는 목소리를 낸 다음에 역시 많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사설이 좀 더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의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스트레이트도 꾸준히 잘 다뤘고요. 사설도 사실상 매일 다뤘습니다. 사설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두 갈래로 크게 나눴다기보다도 두 쪽 입장을 같이 넣었는데 일단 황산무 수석의 발언이 상식에 맞지 않고 이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았는데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일이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좀 크게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에 명백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토요일자 사설에서도 봐도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또 여론 비판 불은 대통령 결정 참모는 회칼 털어 우는 해서 사실상 비상등을 켜준 거죠. 빨리 대처해라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 쪽 사설도 보면 조선일보가 이제 이런 보도 당연히 해야 되는 보도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한 걸 알 수 있는데 19일자 사설에서는 수도권 친윤까지 한동훈과 한목소리였다. 이번엔 당대윤 양상이다. 이전에 윤환 갈등이라고 했는데 당대윤이다 해서 사실은 버티게 하는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라는 어떤 틀 속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선거 공학적으로 선거 유볼리 관점에서 접근한 측면도 좀 크네요. 물론 총선이 20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요 관심사였지만 사실은 중요한 맥락은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더구나 kbs 앵커 출신이 황상문 수석의 발언이 적절하냐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일단 선거 이슈가 컸기 때문인지 특히 여당의 불리한 악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20일자 조선일보사설에서는 총선 지면 윤정부 뜻 한 번 못 펴고 끝 알면서 일어나 이런 제목인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당시 버텼던 대통령실을 압박을 했습니다. 비슷한 중앙일보에서는 18일자 사설에서 회칼태로 우는 황상문 수석 자진 사퇴라라고 했고요.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황수석을 비롯한 권력 핵심들의 언론관을 많이 집기도 했습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21자 동알부 사설에서도 역시 회칼태로 언급은 진짜 회칼태로 언급이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이다. 사실 이게 기본 접근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특히 기자들을 앞에 놓고 특히 그 자리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너무 정부의 비판적이지 않냐라고 왜곡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매체의 기자를 앞에 놓고 회칼태로 운운하는 건 사실은 저열한 언론관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kbs 보도도 상당히 눈에 뗐다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요. 일단 한 가지 전제할 게 저는 약간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직 기자 전직 기자로서. 왜냐하면 황상문 앵커가 kbs에 오랫동안 앵커를 했잖아요. kbs 출신. 그래서 인지상정에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사실 제일 적게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건이 14일 날 발생했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고 토요일 날 단신으로 썼는데 황상문 수석의 사과 입장만 짧게 다뤘습니다. 당시 넉 줄짜리 사과는. 당시 sbs 보도를 보면 역시 단신으로 다루긴 했는데 보통 이럴 때 기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사과 입장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당시 전날부터 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한 줄 같이 넣는 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 균형이기도 하고 중립적으로 다루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kbs는 황상문 수석의 입장만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인 일요일 총선 뉴스에 한 줄이 들어갑니다. 여당 동향 이런 건데 여기에서 보통 여당 동향 총선이면 우리가 흔히 런다운이라고 뉴스 흐름을 짜는데 여당의 동향 나당의 동향 이렇게 한 꼭지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여당의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했냐 이러면서 이종섭 대사 귀국해라라는 목소리 황상문 수석 사퇴라는 목소리가 있다 정도로 해서 그 뉴스에 간단히 들어갑니다. 중계보도한 거죠. 사실 좀 짧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mbc는 이제 가장 처음에 보도하기도 했고 많이 썼고요. sbs나 jtbc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고 sbs가 그다음인데 sbs도 그래도 좀 더 썼다고 볼 수 있고 jtbc는 한동훈과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시의 충돌 분위기 이종섭 황상문 논란을 좀 많이 다룬 편인데 kbs가 좀 사장이 바뀐 뒤여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에 대한 부분인데 국내 최대의 공영방송이 가장 적게 다뤘다. 중계보도만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주민 기자는 좀 보도해서 특이점이라든지 이런 거 좀 체크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 분명 비판은 대체로 한 목소리로 하고 있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설명 위주로 단심만 쓰기는 했지만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실 관련 기사를 보면 흔히 많이 보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좀 더 추가 설명을 익명의 관계자별로 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은 관행이지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황수석의 발언 당시의 상황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 익명의 관계자별 보도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되게 두드러졌거든요. 거의 코멘트가 없었죠. 네. 그렇죠. 지금 보도 양상을 보니까 비카인즈 기준으로 보면 17일부터서야 이제 황수석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경향신문에는 어떤 말도 불필요한 추측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동아일보에는 황수석이 식사자리에서 과거 일을 언급하고 농담을 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했다. 중앙일보까지만 짚어보면 예로 든 과거 사례였다라고 하면서 이후 여하를 떠나서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기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게 황수석 입장문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언급이 되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특이한 게 윤 대통령의 한 참모라는 명의로 나온 게 있습니다. 기자들과 밥 먹으면서 개별 기자를 협박한다는 게 가능한가. 좀 매체에 따라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그 전제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 먹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가벼운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종종 빠지는 게 라떼 화법을 빠진단 말이에요. 라떼 이랬어. 그러면서 과거 무용담이라든지 경험담이라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때 보도도 나오고 항산무수석이 정부사 출신이라며요. 정부사에서 백할 테러 했던. 군생활을 했던.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핵심의 의견. mbc 잘 들어. 그렇죠. 특정을 하면서 바로 했다는 게. 한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니까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야기 나온 김에 갑자기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속보가 떴었어요. 사의 수용 한 줄 딱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딱 한 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던 건데 이 과정 이 형식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없다. 예전에 이제 여사의 디올백 문제부터 많은 문제에서 밀리면 당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데 호주대사의 임명이 적절하냐 적절한 걸 떠나서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했고 마찬가지로 황산무수석 사퇴에서도 전체 백락에서 보면 문제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에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심이 느끼는 건 다르고 민심을 상식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권 핵심 관계자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중에 대놓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런 얘기를 전하자 맞지 못해 20일 마치 이제 기존에 결심했었는데 저 이 대목도 조금 약간 희한했는데 조선일보 보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종섭 대사 문제와 같이 결부됐던 거였는데 결심을 이제 드러내시기를 그러니까 결심을 좀 일찍 하고 이건 이제 다른 관계자가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결심을 일찍 하고 그걸 좀 뒤늦게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갖추는 사실 이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뒀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밀리지 않겠다는 하나의 애초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무호류. 이걸 전제로 좀 얘기를 여권에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평균 의원님 사위 수용을 한 것 자체도 뭔가 좀 맞득치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깔려서 전달이 안 됩니까? 그건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라고 발표를 하거나 발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 뭐한다면 백불이라도 뭐가 되느냐고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딱 한 줄. 딱 한 줄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대통령실의 정서가 뭘까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추측한 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건 없다. 없지만 자꾸 민심에서 요구를 하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이종섭대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귀국해서 들어왔지만 의혹을 해서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공관장 회의가 마침 있어서 방송 관련. 그래서 들어온 것처럼 지금 모양새를 갖춥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이 안 되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모양새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언짢다 뭐 이런 거 이런 정서. 뭔가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항상 논란이 불거지면 수습할 때 드러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냈을 때 황수석 관련해서 되게 짧게 입장문을 내고 황수석 이름은 언급도 안 됐고 발언 내용도 언급이 안 됐고 중요한 건 사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거나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문제 인식 같은 걸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수용하니까 밝혔다라고만 했으니 추가적인 설명 같은 게 되지 않고 있죠. 게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들이 물어볼 만한 그런 공개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한 브리핑 같은 것도 일절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의 어떤 속성일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디올백 문제제부터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이게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수사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안 하는 것이 좀 약간 일상화되어 있어요. 호주 대사도 마찬가지고 디올백도 당시에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표명을 할 줄로 아는 분위기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요구한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당했다. 피해자 프레임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건 수사받으라는 야당의 또 일부 야권 세력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염려하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박성택이 정치평론 많이 하시고 하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과정에서의 관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입장문 4줄짜리 입장문을 내고 이때만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 이 기조였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사의 수용으로 갔잖아요. 이 과정이 이게 지금 정무적 판단은 제대로 한 게 맞느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사의 수용할 건데 왜 그러면 그 입장문을 내가지고 불을 더 지폈느냐. 역으로도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정무적 기능이 살상 없다. 저희는 이제 대통령실은 모든 엘리트 전문가들이 다 가서 잘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부산 엑스포 사건에서 보듯이 못합니다. 또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일단 그래서 정무적으로 상당히 잘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불리한 일을 했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답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틸려고. 너무 심플하다.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부분에서 부산 엑스포도 일반 기업에서 다 기업에 있던 분들도 이거 크게 진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하지만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번 것도 일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종섭 대사 얘기와 황상무 수석의 망언. 지난 주말부터 귀국시켜야 되고 일단 사퇴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귀국을 시켜야 되고 황상무 수석은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가 여권 내보다 많았어요. 많았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왜? 받아들이면 잘못한 게 되니까. 잘못하면 수사받는 것 아냐? 라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율사 출신, 특정적으로 말하면 검사 출신으로서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분석인데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보수 세력의 어떤 입을 모은 아우성. 이게 영향을 미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두 명의 핵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김은혜 전 홍보수성 그다음에 한암갑에 출마한 이용 의원. 두 분은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대통령의 메신저로 불렸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왜냐. 이번 총선 사전투표를 하면 오늘로 딱 2주 남았는데 영향이 큽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특히 격전제 있는 분들은 대통령실 때문에 떨어진다. 뺏이 날아간다. 저도 이제 몇 분한테 들은 게 미치겠다. 용사는 대체 왜 이러냐.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총선에서 좀 지거나 크게 질 경우 여권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민심 위반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마지못해 수용한 대회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새끼로 잠깐 빠져서 보면 지금 이 건 말고 그냥 다 포괄해서 지금 대통령의 심기가 어떨까를 이제 쭉 보다 봐. 어제가 이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 부분에서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당선권 밖으로 밀렸다고 해서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고성까지 오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일부 언론은 핵심이 주기환 위원장의 비례 순번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단 말이에요.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제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임명을 하더라도 시간차를 좀 두고 임명할 수도 있는데 왜 바로 임명을 할까. 저거는 심기 표출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거는 사실 일관되게 드러나 있는 현상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좋아 빠르게 가잖아요. 심사숙고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어떻게 가서 꽂혔을까 저 심기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에요. 이게 여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아요. 저도 제가 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이종섭 대사 문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망언은 여권 내 큰 폭탄이 터진 겁니다. 총선을 일종의 전투로 비교하면 큰 폭탄이 아군 진지에 떨어졌는데 옆에서 이철규 소대장이 한동훈 중대장에게 내 건빵에는 왜 별사탕이 없냐고 따지는 계획이에요. 옆에서는 막 폭탄 터져가지고 아우성인데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여권 관계자도 맞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에 대한 그래서 비판도 내부인 상황까지 보였잖아요. 꽤 높고. 그런데 대통령도 바로 주기환 전 수사관을 민생특보로 임명하고 보면 그거잖아요. 미안하다. 일단 이거라도. 요건데 그것도 보면 여권 후보들이 여당 후보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지금 총선에는 과연 관심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민생토론을 그렇게 한 거니까 관심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여간 지금 심기가 대단히 불편한 것 같다. 제 지론이 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상황이 비합리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아무튼 조금 전에 박성태 실장의 찰짐 비유, 건빵 비유에서 노진민 기자는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건빵에서 사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죠? 당분이잖아요. 그렇죠. 추가 당분인데. 참고로 저도 면제이기를 합니다. 건빵에서 사탕은 그냥 간식으로 써도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건빵에 열면 별사탕 조그마한 게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탕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저거 떠나서 이게 이제 언론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인데 얼마나 이제 언론계가 그리고 각 언론사가 이 문제를 언론 전체의 문제로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을 했고 또 입장을 표명했는가 이걸 좀 돌아보는 계기는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 문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올해 업무개혁을 어제 발표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연초에 하죠. 이제 4월 다 돼가는데? 네. 그렇죠. 2월까지 이제 많은 부처들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는 방통위가 이제 위원장이 연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도 시기이지만 시간이 어제 저녁 7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애초에 6시 30분경으로 공지가 됐다가 더 늦춰져서 7시에 했는데 아니 왜 기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 보도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는 건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목적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오후 브리핑은 4시까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7시에 했다.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의심을 하기 좋은 딱 좋은 그런 시간이긴 하죠. 게다가 여기가 이제 과천청사 있잖아요. 과천에서 저녁 7시라는 건 참 쉽지 않은 거긴 합니다. 이제 긴급한 현안이 없으면. 아무튼 내용이 뭐였는데요?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용발이 같은 경우는 선물 보따리는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번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성격의 보따리를 내놓은 측면이 있어요. 우선 방통위가 밝힌 핵심 추진 과제는 혁신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방송사 제어거나 재생인을 할 때 공정성, 객관성 위반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눈길을 받았는데 허위, 기만, 왜곡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의 감점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방심이나 선방이나 지금 열심히 법정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데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공정성이나 객관성 평가 같은 경우는 이 평가 자체의 한계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이미 이게 감점이 되는 것이 이제 2015년부터는 공정성, 객관성, 선거보도 심의 기준 각각 세 번 이상 위반하면 감점 두 배다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허위, 기만, 왜곡방송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기만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보통 기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 기만 같은 경우는 좀 더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인데 기만으로 규제하는 게 그나마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이제 방송 광고 같은 경우, 광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품을 준다. 그런데 이용자가 돈을 내야 되는 걸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사례만 있는데. 소비자 기만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기만을 평가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우려가 크죠. 기만은 결국 속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속이려는 의도를 가져올 때 거기 기만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게다가 이제 오해를 부를 수 있거나 그런 것까지 포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가에 기만까지 더해지면 지금까지 이뤄져온 그런 심의라든가 제재들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특정 언론사에 많이 이것이 몰릴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방송사에 재생인 재허가를 할 때 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효기간을 확대하면서 또 하나 추가된 전제가 있거든요. 이제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시에는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이 뭔지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긴급하거나 심의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이뤄진 것들을 방심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체로 여권 비판적인 보도들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할 것인가 일단 규정은 없는 걸로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유효기간을 특정 매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축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 잘 듣는 곳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말 좀 안 들면 처절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런 느낌으로도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딱 당근과치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재생인이나 재어가 있는 방송사들 보면 3월 이후로 쭉 있습니다. 3월에 YTN 연합뉴스티비가 있고 4월에 채널A 또 12월에 KBS 1TV랑 MBC 등 이렇게 연이어서 있거든요. 지금 이미 감점들이 제어가나 재생인 전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과연 몇 점을 쌓을 것이냐. 정말 이거는 평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끝난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포털 관련 대목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데 뉴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매개로서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들어갔거든요. 뉴스 제휴평가기구가 원래는 네이버 카카오가 운영을 하는 자율적인 기구가 있잖아요. 재평위가. 그런데 이걸 포털별로 구성을 하고 또 이제 평가 기준이나 결과 등의 운영 내역을 공개하라. 또 심사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인 거죠. 저희가 본방에서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스웨덴과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거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오히려 민주에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언론자의 위초. 이걸 이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방통위가 내놓은 걸 보면 방향이 지금 해외에서 어떤 평가하고는 반대의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게다가 정작 방통위는 위법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2인 체제 얘기하는 거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방통위가 2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제 앞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이나 그리고 이제 후임이사 임명에 대한 그런 집행정지 처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느 때보다 위법적인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정말 의지에 따라서 방송사를 제멋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핵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심이 때문에 미치겠다. 왜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너무 제재를 남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권의 첫 프레임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등판을 안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선방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함 붙였다고 행정지도를 했잖아요.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로 다룹니다. 그리고 선방위에 여러 지도가 나오고 방심위의 징계가 남발되면서 자꾸 대통령과 여사가 전면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왜 우리의 약점을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들이 다루듯이 지금 방심위 문제들은 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jtbc 같은 경우도 과징금 법정 제재를 받았지만 효력정제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일단 남바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게 방심위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게 중도층에서는 반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도층 표심을 받아야 되는 여권 일부에서는 맞득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mbc 법정 제재 한번 정리를 해보면 mbc 재승인 개시 시점 2020년 12월 18일 이때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mbc가 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건수가 모두 28건. 점수로 따지면 감점 76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역사적인 기록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뭘 역사적이냐 뭘 역사적이 있는. 지금 한순간순간 역사죠. 역사라는 게 흑역사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소송 걸면 거의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 손을 거는데 변호사들만 일감이 늘어난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소송 비용도 많이 늘고 그리고 지금 jtbc도 얘기하셨는데 바이든 날리면이나 그리고 또 김만배 시장님 녹취록 같은 보도 관련해서 제재받은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 지금 다 집행정지 인정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들을 계속 남발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선거 앞두면 언론을 좀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안 그런 척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더한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총선 때 그때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그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집권 여당인 당시 한나라당에서 어디를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보도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양상처럼 어떤 방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정 제재를 이런 부분으로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언포 수준에서 이제 갔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권보다는 오히려 방심위가 그다음에 선방위가 맨 앞에서 계속 법정 제재를 가한다라고. 이 점에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역 업무 계획 발표. 이 얘기를 좀 쭉 전해드렸는데 하나만 또 수신료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방통위에서는. 수신료 관련해서는 분리징수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검토를 추진하고 수신료 관련해서 회계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회계 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수신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예전부터 나온 얘기가 좀 한계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신료로 들어온 수입은 따로 잡고 광고로 들어온 수입 따로 잡아서 수신료 수입이 어디에 어떻게 지추든지 따로 장부 마련해라.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공익적 보도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수신료가 얼마가 들어갔고 광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걸 분리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한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이미 방통위가 수신료 관련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행령도 개정을 하고 했지만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분리징수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만 딱 내놓은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데 유탄맞고 있는 게 지금 EBS잖아요. 네. 그렇죠. EBS 관련해서는 교육 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이런 게 언급이 됐는데 지금 EBS야말로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수신료도 연관이 돼 있어서 타격이 돼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내부적인 갈등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E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또 방통위가 돌입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부사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공석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내송됐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EBS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네요. 지금 교육 공영방송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리더십이 금방 교체되는 대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초기에 시도가 되기는 했었죠.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감찰이 이뤄지거나. 그런데 지금 시기에 다시 EBS를 향해서 무언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론화 때문에 쭉 짚어보면 그 기조, 그 방향은 굳건하다. 그렇죠? 계속 쭉 가고 있다. 이 점만 계속 매주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화 때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실장, 노재민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